네 신인 아이돌 전국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스틴 전달하고 바로 김혜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대장님께 경매 네 고맙습니다. 양쪽으로 다 쓰세요. 양쪽으로 다 쓰세요. 우리 더스틴 아이돌 그룹 다 써주세요.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스틴은 또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류 문화를 세계적으로 망방곳에 정말 알리야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더가 누구에요? 내일도 딱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오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저희 더스틴한테 이렇게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뒤에서 저희가 잘해서 받는 상이라기보다 저희 뒤에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더스탠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더스틴 공연을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홀릭스까지 시상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 공연으로 더스틴 번이라는 곡 정말 한번 여러분 무대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더스틴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연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신인 걸그룹쌍이 되겠습니다. 걸그룹쌍이 되겠습니다. 네. 걸그룹 이 팀은요. 네. 제가 군부대 전흥경 축제 사회로 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엄청난 잉글을 올리고 있는군요. 홀릭스. 홀릭스. 맞아요. 아마 이러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다. 홀릭스. 진짜 흘려요. 자 홀릭스 무대로 올라오신 바랍니다. 네. 구장으로 올라주세요. 김우영 대회장님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시상자의 김우영 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우영 대회장님. 홀릭스. 어? 멤버가 3명이에요? 네. 자 촬영 대회장님께 격례. 네. 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0년 글로벌 인물상 신인 걸그룹상 홀릭스. 2020년 6월 24일 글로벌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김우영. 한국문화예술신문사.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람. 트로피 전달해 주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인 걸그룹상 홀릭스.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네. 나란히 서주시고요. 네. 네. 우리 홀릭스도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리더가 누구 있어요? 네. 네. 자, 네. 여기 사진 촬영. 네. 여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인 걸그룹상 홀릭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홀릭스 리더님께서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상은 저희 말고 저희 회사분들이랑 그리고 팬분들께서 덕분에 받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홀릭스도 I'm your fa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확 홀릭시켜보려기 위해서 홀릭스가 이제 잠시 후에 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걸그룹상 신인 걸그룹상으로 수상하신 홀릭스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상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네. 혹시 난 후 Extra multiplier. 자, 이렇게 해서 만난건이 될 것입니다.